날 어떻게 봤어요? 작가님? 지금 어디 걸었어요? 후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? 그 사람 어제 계속 날 봤다면서요? 저, 혹시 술 마셨어요?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요.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는 것 같았다고. 아직은 용기가 필요해요. 아니요. 후회하기는커녕 홀가분해 보였어요. 그러니까 술 그만 마시고 하려던 게 뭐였던 그만하고 푹 자요. 됐어, 거짓말 하지 마. 당신 거짓말쟁이잖아. 거짓말이야. 괜찮아진다며. 나는 더 안 괜찮아져. 죽을 것 같아. 알아? 아악!